종목 상담 시작됐습니다. 77초 안에 핵심만 간추려서 얘기해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2523번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HLB 테크놀로지를 2530원에 70%를 현재 보여주고 계신답니다. 이분이 방송을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 매수를 조금 하셔서 방송 이후에 조금 주가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HLB가 이 시간에 원래 소개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목표가를 3100원으로 잡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서 3100원 대 찍고 지금 오늘 조금 조정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OLED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런 분야 자체가 4분기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의 큰 모양으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바닷꽃역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짧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3200원 때까지는 보유를 하시되 그 가격대에서는 1차적인 이익션을 꼭 하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곧장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859번님에 대한 사연인데요. 텔콘 RF 제약 문의하셨는데요. 텔콘 RF 제약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들 사신 것 같아요. 이걸 15,000원에 현재 50%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분 이제 불똥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 이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 아시는 그 위에 딱 보면 RF라고 적혔잖아요. RF가 사실 무선 상품 자체를 RF라고 합니다. 무선 통신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텔콘 RF 제약이 원래는 그전에 KMW라는 통신 부품 회사에서 분사가 되어서 나온 회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런 RF 부품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지 사실 주가에 대한 이 큰 상승 자체가 10월 때로 있었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회사에 이제 자녀급 자회사가 바로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니 많이 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고 지금은 또 내년 2019년 상반기까지 비보존인 임상 3상을 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들썩이겠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의 얘기들은 다 찌라시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 분들이 그만큼 많이 들고 있던 기업이고 실제로 그렇게 다 진행이 됐다면 주가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큰 상승을 보일 때 우리 개인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부터는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을 볼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내년 3월 달에 임상 3상을 개시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냉철하네요. 조금은 냉정하게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보시고 조금은 더 집중해서 조금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RF제약은 금방 자르기 힘드시더라도 비중축소라고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저 입장도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안 좋죠. 하지만 저까지 그냥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꼭 생각하셔서 비중축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현대중공업을 5090번님이고 18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가격이 40% 그리고 지금 12만 8천까지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지해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은 플랜트가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상성 관련주는 대우조선 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 그러니까 시초선이라든지 드릴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플랜트 산업이 성장을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요. 최근에 수주 얘기가 나왔던 거 뭐였습니까. LNG 운반선. LNG 운반선이라든지 상성 관련주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현대중공업과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에 대한 희소 수익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조선주가 상승을 해서 같이 올라온 것뿐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돌파가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가격대 자체는 이런 가격대 하단에 있는 12만 원대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조금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자리까지 조금 지켜보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여도 무료고요. 진단도 무료입니다. 대신 저희는 새빨간 투자 이름 걸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은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메디톡스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58만 원대에 보유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크리스탈도 보이네요. 포롱 털고 나와야 되나요? 지주사 올라왔고요. 방금 전 봤던 조선자 관련해서 대우조선 해양도 들어왔습니다. 벌써 고르셨나요? 메디톡스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오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은 58만 5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지금 가격이 또 1.72%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손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분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메디톡스를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디톡스가 사실 메디톡신, 메디톡신이 메디톡스에서 주요 제품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성형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보톡스에 대한 대체제,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JP, 머건, 헬스케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기업이 바로 이 메디톡스도 이름을 올렸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여성에 대한 심미적인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뭐랄까요? 부각시키는 상품들은 주가에 대한 한계치가 있어요. 한마디로 비수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화장품 안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더욱더 진하게 바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메디톡스에 대한 실적이 여기까지 반영이 됐다면 바닥에서 잡아줄 수 있는 이 부분 자체는 바로 JP, 머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정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안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에 대한 모멘템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게 12,000원 때부터 지금 80만 원가가 올랐으니까 예전에 여기 이 청원에 있거든요, 기업이. 그때 충북 청원에서 택시기사들이 이 기업을 다 알고 있었답니다. 왜요? 임원들이 술 먹고 들어가면서 택시 타고 가다가 우리 회사 정말 좋다고.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렇게 좀 들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 파동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행보성은 조금 강할 수 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손절가만 조금 잡아드리면 이런 가격대죠. 51만 원대만 지켜주면 이 기업은 조금 더 장기적인 보유 관점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못다한 상담 내일이라도 꼭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나가고 있죠. 013-3366-8288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게시판 함께 살펴볼까요? 코센 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GS 글로벌도 보이고요. 유유, 비치로시스, 코센 또 들어왔어요. 코스모학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SFC 안함전자. 코센 한번 하죠. 코센. 코센이요? 두 번이나 보냈다고. 한 네이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배, 좀 더 하면 이분 도배일 것 같아서 미리 조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센, 이분은 1680원의 비중은 밝혀주지 않으셨고요. 코센 물어보셨는데요. 이렇게 도배하면 앞으로 진단 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만 꼭 기회를 위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가격 함께 살펴볼까요? 코센 1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88%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게 확실히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발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경상도에서 왔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코센이 되는데 우리 안신혜이크님은 코센 이렇게 쉽게 발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코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실질적으로 경고가 지정되고 나니까 이분이 마음이 상당히 조금 동하신 것 같아서 많이 문자를 조금 보내신 것 같고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투자 경고가 들어왔던 것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여기 샀어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샀으니까 여기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지금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센이라는 게 지금 현재 700원대에서 1500원까지 약 200%가 올랐어요.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은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조금 비성적인 거 아닌가요? 시청자님.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길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고가 권역에 대한 박스권을 돌파했나 안 했나요? 돌파 못했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대한 다시 지지를 한번 받아줘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른 자리 자체가 이 자리 보이시죠? 하단에. 그 가격이 얼마냐면 자, 1380원, 1350원 이 자리거든요. 차라리 이 자리가 한번 이탈되면 그때 한번 더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조금 하십시오. 어차피 이거는 세력주입니다. 작전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렇게 보고 지금 여기서 한번 막고 빠졌는데 박스권 고가권역에서 돌파 안 나왔거든요. 거래량 없어요. 다 하단에 몰려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데 대신 시청자님이 들고 계신 매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지금 일단 한번 팔고 난 다음에 밑에 다시 사거나 아니면 밑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그런 대응 방식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1350원 밑에 자리가 매수로 좋은 자리.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꼭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은 꼭 조절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실시간적으로 현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코센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볼게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조언 부탁드린다고 주식 초보자가 좀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요. 신세계 그리고 워지트 들어왔습니다. 애니젠, 코센 또 들어왔네요. 비츠로시스 그리고 또 내려볼까요? 크리스탈도 들어왔습니다. 산보모터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하나케미칼요. 고르셨습니까? 하나케미칼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케미칼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해주시진 않았는데 하나케미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화학주와 화학주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 처음 하신다고 하셨던 분 계셨는데 주식 투자는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무조건 다 돈 봅니다. 대신에 한번 읽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문의주세요. 처음에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셔도 무조건 돈 벌어요. 그게 주식입니다. 첫 끝발이 이런 거라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쉽게 첨예가 가장 쉽습니다. 주식은. 일단은 요번 같이 아까 전에 하나케미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하나케미칼, 로테케미칼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당하는 사항이나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런 기업들이 케미칼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학적인 화학적인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런 석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산업 자체에 대한 저하를 생산해내서 제품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업체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복잡하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무역수지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석화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가는 지금 이렇게 크게 빠졌느냐. 여기에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유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이유는 유류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고 최근에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이락했어요. 더욱더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유가가 빠질수록 이익을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는 베네핏이 많이 돌아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케미칼은 고가 권역에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무조건 참으셔야 돼요. 팔고 싶더라도 일단은 들고 계셔야 됩니다. 보유. 그리고 만약에 하단에서 잡아서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자리가 한번 방등이 나와서 걸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들이 지금 보면 한 2만 2천 원대 그 밑에 고간되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밑에서 만약 이익권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가실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과 함께 하나케미칼에 대한 의견까지 세워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SFC 어케어 꼭꼭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 한의 사료도 들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포티스.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티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들어왔고 와 이분은 콘텐츠 관련해서 되게 좋아하신가 봐요. CJ E&M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브레인 콘텐츠라는 종목도 들어왔고요. 한진 4만 6천 원에 사셨다고 하시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럴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이분은 10만 원에 사셨습니다. 현대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9만 2천 9백 원 지금 보악권에서 답답한 움직임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 진단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방송에서 제가 9만 6천 원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면서 사실 손수껄 터치를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9만 6천 원에 저도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저는 여기서 사실 저도 반등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대주주가 물량을 매도했다는 뉴스였거든요. 그런 거는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장애에서 매도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를 기대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바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든지 또는 박보검 씨를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인가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주주에 대한 매도 그 부분이 장애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본다면 과연 그러면 지금 드라마들이 마지막 종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초반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세는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 돌아온 시세 자체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듣기고 있는 뉴스도 있는데 그건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다만 반등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가격대가 1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작들이 성황리의 방송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가능성 너무하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나기 전까지 013-3366-8288번으로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1시 10분에 역시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7% 7종목으로 돌아올게요.